ULP 입문 들어갑니다 이게 그거죠? A번 클리퍼도 나오는데 지하실 도착 완료! 아이고 뚝배기 잠시만요 제가 불 태워볼게요 기름을 부어 이 친구를 참고로 얘는 사람이 아니라 로보트구요 지금 불에 굳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오 마이갓 석유통 이 근처에다가 다시 구워드립니다 맛있는 저거워트 어 여기 저거워트 또 있죠? 이 맛있는 저거워트 구이 이 만들어드립니다 오마이갓 안아픈가에? 천도 달궈진 저거워트 아 저걸로 맛있겠군요 됐어요 어이갓! 안돼! 저거워트 너무 센데? 아니 세상에 아쿨라가 쳐들어놓는다 아 여기서 잡고 가야겠다 잠시만요 이걸 여기서 잡고 가자 발사 나이스샷 굉장히 튼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우 마이갓 됐스 그 부금이요? 어차피 문제없겠죠? 거의 다 깼으니깐 그 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아이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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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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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헬기가 도대체 어딨는거야 도대체 어? 뒤에서 총알이 누구야 이거 우리팀이 쏘는거 아냐 이거? 어? 여러분 근데 아군 데미지 안들어가죠 이거? 우리팀원들의 낙하산을 쏴보겠습니다 아 이거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? 믿어 쏴 꺄아아아 1등 나이스샷 IA 시설 여기구요 아 미안합니다 IA 요원인것 같아요 자 함께래서 즐거웠어 어? 죄송합니다 이러들 빨리 도망쳐 어? 원하는 사고있어 어? 난 지금 이분들한테 원하는 사고있어 빨리 도망쳐야돼 빨리 도망쳐 어? 자 갑니다 야근 야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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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죽었다가는 리스타트라고 안돼 어? 지금 이제 세팅이 사라진 나머지 세분이 한가롭게 집을 가고있어요 저는 지금 천국에 있구요 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지옥으로 간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? 뭐야 지금 로이스님 한명 남았는데? 어? 지금 테스트님 죽고 럽솔레는 죽었구요 어? 로이스님 한명 남았습니다 아 요즘 죽는게 유행이라서 그렇죠 초코 로이스라는 악랄한 범죄자가 IA의 기질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RPG 어? 깜짝이야 어 뭐야 어? 카메라맛이 있으면 어? 깜짝이야 자 들어왔습니다 미션 클리어 자 로이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션 클리어 18,720달러 벌었구요 이 영상은 넌 이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